그런데 아무도 없었죠. 그런데 멀리 가다가 개나리가 병아리한테 말했어요. 어서 나가서 볼일을 봐. 그래서 나가서 편하게 볼일을 봤더니 개나리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했어요. 네 잘했어요. 또 있는데요. 됐어. 하나씩만 그만해. 소영이. 안녕하세요. 제가 또 났어요. 저는 오늘 뭘 얘기해줄까요? 의식시한 거 다른 얘기할게요. 저도 알아요. 어떤 애기가 있었는데요. 애기가 돈도 없는데요. 신기하게 말을 안 하는 거예요. 그런데 어떤 애기나 언니가요. 막 찾아갔어요. 애기를. 애기야. 아꾸미도 귀신이 아세요. 이거 해인 두 개. 네.